안녕하세요. 벼리다육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대구에 있는 성암다육농원에서 20% 할인 행사를 한답니다. 국민이 다육이들을 비롯하여 하문들까지 또 많이 달달 구워서 묵은 창들까지 모두 다 20%를 한답니다. 전 품목에 대해서. 그런데 성암다육농원에는 1동, 2동, 3동 또 다른 동까지 합해서 4동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 국민이들이 정말 많이 묵어서 몇 년이나 묵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많이 묵은 국민을 비롯하여 정말 무수하게 많은 창들 아주 많답니다. 이 많은 아이들을 다 20%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1,000원짜리 포트는 7포트에 5,000원, 2,000원짜리 포트는 6포트에 10,000원이랍니다. 그리고 3,000원부터는 무조건 20%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와보세요. 정말 귀하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. 평상시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주저했던 분들은 이번에 오셔서 20% 마음대로 골라가세요. 정말 귀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답니다. 세일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랍니다.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아이들 구경하시고 또 마음에 드는 곳 골라가세요. 귀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셔서 직접 마음에 드시는 곳 많이 골라가세요. 오셔서 감사합니다. 오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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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